방금 보신 것처럼 필리핀 현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지에 있는 필리핀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여일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일에 딸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폭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화산 폭바로 지금까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1에서 3의 약진이지만 500회 이상 발생하였고요. 이 지진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이러한 조짐을 대폭발해 징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산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진은 화산 아래층의 마그마 활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화 그리고 폭발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딸 호수에 쓰나미 유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에 호수의 수명과 가옥들이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어가지고요. 집들이 침수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그저 지켜볼 수 없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고성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지 교계와 구호팀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구호활동 그리고 구호현황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큰 피해를 본 화산섬 안에 있는 한인 선교사의 사역지가 있는데요. 대신 측의 정기재 선교사님과 합신 측의 박무석 선교사님 사역지 두 곳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출입이 전면 통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양쪽 귀에 한 100여 가정의 성도들이 안전히 대피를 했고요. 하지만 가축들, 말이나 염소들의 피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어가지고요.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딸 화산선 반경 10km 거리에 뉴스에서 보신 김상태 선교사님의 학교가 학교를 개방해 피난민을 받으면서 지역의 선교사협의회와 연합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산 분출로 따가위 따위 주변 도시 대부분이 화산재로 피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피소에 있는 피난에 있는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이어가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지들을 함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피난민들에게는 매트리스나 식료품, 물과 같은 기본 구호물품 등이 필요도 하지만 유아들을 위한 기적이나 속옷, 여성용품 등 이런 생필품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위기관리TF팀을 조직하여서 공익적인 소통창고로서 일원화하고 실제 피해 지역의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서 남부선교사협의회와 연계해서 이런 구호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필리핀 스테리티 대통령은 반경 14km 이내에 한 5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의 터전을 이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는 소수의 현지 주민들은 이런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남아서 집과 사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한국과 다르게 필리핀은 보상을 받거나 이런 책임을 져지는 부분에서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산재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방진 마스크 등에 지원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필리핀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 지역과 마닐라 도시나 인근에서는 마스크가 이미 동이 나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발빠르게 대처한 한국 교회들이 있어가지고요. 한인 사회가 이런 마스크들을 물량을 받음으로써 지금 현재 조금씩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구호단체나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의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료품과 구호품 지원들이 이뤄지면서 한인 선교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연합을 이뤄가면서 조금씩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지 구호활동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큰 피해를 입은 교회나 선교지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재난이 안정될 때까지는 현지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여일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